안녕하세요. 울타리 성교의 나중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달이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 돼서 우리가 감사의 달이라고 얘기하죠. 추수감사절, 영어로는 Thanksgiving Day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전통적인 북아메리카의 휴일로 미국의 경우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카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하죠. 물론 우리 한국에서는요. 11월 셋째 일요일에 기념하고요. 추수감사절에 미국인들은 한국의 추석과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파티를 열어서 칠면조를 비롯한 여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학교와 직장에서는 여유롭게 휴일을 즐길 수 있게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을 휴무로 해서 총 4일 동안 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쇼핑 시즌으로도 유명한데 검은 금요일이라고 불리는 금요일에는 그러니까 블랙프라이기라고 그러죠. 모든 상점들이 세일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가는 것이겠죠.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는 메사추세스의 폴리머스 신민지로 이주한 필그림 파더스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행사이고 보편적으로 널리 행해지는 일반적인 행사죠. 필그림들이 폴리머스에 도착한 1620년에는 1620년에서 21년 초의 겨울은 아주 어렵고 많은 사망자를 냈고 주위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 완파노아그 족의 도움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네요. 이듬해인 1621년 가을 특히 수확량이 많았기 때문에 필그림 파더스는 완파노아그 족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은 것이 시작이라고 하죠. 그러나 영국인 이주민도 완파노아그 부족도 가을 수확을 축하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의 사건이 특별한 추수감사 축제로 자리매김하지는 않았다는군요. 폴리머스 식민지에서 처음 경축한 1623년 추수감사절은 식사보다는 오히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종교적인 의미가 강했다고 합니다. 처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 큰 수확을 거둔 곳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의 칼뱅주의, 개혁주의라고 그러죠. 개신교 신자들을 뜻하는 청소년들은 영국 국교회인 영국 성공회와 갈등으로 미국의 폴리머스로 이주해서 인디언들로부터 배운 경작법으로 봄에 옥수수를 재배해서 가을에는 풍년을 거두었다고 하죠. 이것을 계기로 그것들은 새로운 터전에 정착할 기반을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 큰 수확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표하고자 1621년 3일 동안 추수를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주어 굶어죽지 않도록 배려한 인디언들을 초대하여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과 야생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 축제를 했는데 이것이 미국에서의 최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다네요. 서중석 연세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에 의하면 청교도들은 큰 수확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네요. 청교도들은 흉년과 식량난으로 고생했으며 미국에 올 때 배를 빌리느라 진비지 이자가 붙어나서 돈에 쪼들리는 경제 난에도 시달렸다는데요. 청교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고생했고 완두콩 농사와 보리농사도 망쳤다는 거예요. 옥수수도 20에이커의 밭에서 난 것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더구나 전염병까지 유행해서 건강도 해쳤고 날씨도 좋지 않았다고 하고요. 잉글랜드에서 온 이민인 청교도들로부터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든 인디언들의 항쟁과도 싸워요 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청교도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봐줄 것으로 믿고 감사를 드린 일에서 유리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하네요. 구 1623년에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공식 명절로 선포해서 추수감사절은 메사추세츠주와 코네리컷의 연례적인 명절이 되었고 이 관습은 서서히 다른 지역들로 퍼져나가기 시작되었다고 하네요. 1789년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 3대 지하 펄슨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은 잉글랜드 왕의 관습이라는 이유로 국경일에서 제외시켜서 이후엔 몇 개의 주에서만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기도 했다는군요. 하지만 1863년 10월 3일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중에 11월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을 연례 국경일로 선포하고 11월의 마지막 목요일로 하기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God's Day Ladies, 북해의 저자와 사라 요세파 헤일 여사가 링컨 대통령에게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독립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랍니다. 이후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에 하나로 매년 지켜지고 있지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기 위한 그리스도교적인 휘일로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청교도들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전통은 오늘까지도 이어져서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새 곡물로 만든 음식과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음식을 이웃과 나누어 먹지요. 이날에는 대부분의 미국 가정에서 저녁 식사 전후로 기도를 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인들은 한국의 성편처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관습이 있는데요. 주요 음식으로는 칠면조와 그레이비가 얹혀진 으깬 감자, 고구마, 크림베리 소스, 옥수수, 호박파이 그리고 제철에 나는 채소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실제로 초기 추수감사절 때부터 먹어 오던 음식들로 미국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초의 추수감사절은 3일 동안 거행되었고 55명의 필그림과 90명의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넉넉한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잔치에는 생선, 대구, 장어, 베스, 농어, 또 조개, 대합조개, 홍합, 가재료, 바닷가재 같은 거 야생, 가금, 소위 오리나 거위나 백조나 칠면조 그 다음에 사슴고기, 베리류와 과일류, 채소, 완두콩, 호박, 비트뿌리 그리고 야생이나 재배한 양파, 수확한 곡물 보리나 밀 그리고 콩, 말린 인디안 옥수수, 스쿼시 과즙이었다고 합니다. 칠면조 고기를 먹는 풍습은 초추수감사절 때 새 사냥을 나갔던 사람이 칠면조를 잡아와 먹기 시작한 데서 유리한 것으로 오늘날에도 일부 지방에서는 이날 식탁에 5개의 옥수수를 올려놓는데 이는 청교도들이 식량난으로 고생할 때 한 사람의 하루 식량으로 배당되었던 옥수수 5개를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이에 각 가정의 부모는 첫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까지 고생했던 그들 선조들의 수고를 설명해주고 자녀들과 함께 그 옥수수를 먹었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많은 단체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여는데 이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음식 기부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게 합니다. 이날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장 바쁜 여행기간으로 비행기나 기차, 암트랙, 버스 등 여러 교통수단들이 가장 혼잡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추수감사절 전날 밤은 클럽과 술집이 가장 바쁜 날들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전에 친구나 동료들과 추수감사절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네요. 우리 울타리 선교회도 추수감사절에는 잔치를 하죠. 올해도 홈리스들과 함께 추수감사절 행사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절보다 일찍 11월 9일에 홈리스들과 함께 찬양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소보다 다소 적은 인원이 출석을 했지요. 한국 사람들이 북적이니 조금은 주눅이 들렸던지 오다가 다른 곳으로 가거나 들어왔다가도 가버린 노숙자 교인들이 덜 오는 있었기에 한 50여 명이 되는 이들이 음악을 즐겼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음식도 즐겼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음식이 세 가지 음식이 있다. 첫째, physical food. 우리 육신의 음식, 양식, 그 다음에 spiritual 양식, 그러니까 영예양식, 그 다음에 emotional food. 이거는 감정, 그 다음에 정서의 감성의 음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그날 세 가지의 음식을 다 즐기고 풍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으로 노숙자들과 함께 찬양으로 추수감사 예배라는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크리스 전 목사님의 찬양 인도로 분위기를 확 끈달군 후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계의 주인격인 로버트 헐시어 목사님이 환영의 인사말로 시작을 했지요. 크리스 전 목사님의 찬양 인도는 우리 교회 찬양 팀이 우리는 웰 드림 팀이라고 하는데 함께 했지요. 올겐도 드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수준 있는 연주로서 우선 선을 보인 셈이고요. 참석해 준 단체로는 정대철 목사님이 프레이즈 앤 하모니 팀의 현대적인 음악과 고전적인 음악을 섞어서 기타와 함께 아주 흔해스러운 찬양을 환영의 찬양으로 연주했습니다. 예배 형식을 갖춘 음악회였기에 교동문도 낭독하고 죄에 대한 고백도 하고 죄사함 받음도 확인했지요. 그리고는 다시 음악 순서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란 검은 드레스를 매력있게 차려입고 등장한 승우의 여고 동창 합창단인 승우의 코러스에 아주 순거하고도 아름다운 여성들의 목소리로 예쁘고 더 발랄한 음악을 선사했죠. 함께한 노숙자들은 물론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커다란 받았어요. 검은 정장을 중호하게 차려입은 레위 성가단 단원들이 토요일 아침이라 젊은 단원들이 참석을 할 수 없다며 너무도 아쉬워 하신 분들입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열륜을 말해주듯 열 명의 단원들이 참여한 충창단의 연주는 어느 음악회보다 장엄한 무게 있는 음악을 선사했죠. 어딘가 레위인들의 절도 있고 질서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홈레스 교회에서만이 읽혀지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홈레스이거나 어려움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우리들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난하거나 나무라시는 하나님이 아닌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이하의 대접이나 차별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꿈과 비전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가질 자격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치료의 어머니, 아버지, 자매, 형제, 친구와 구세주이신 홈리스였고 학대와 능력을 받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난과 노숙, 깨어짐과 속박 그리고 파괴적인 생각이나 행동의 거울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모든 실패에서 일으키시는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영감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용서와 안전과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모임을 지지합니다. 신앙 고백이 끝난 후 까만 단복으로 세련되게 차려입은 이종헌 지휘자님이 이끄는 레이디 싱어스의 곱고 청한 아름다운 음악이 모든 사람들을 매력시켰죠. 어찌나 노래를 잘 부르고 화음이 잘 되는지 때론 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고 때론 화음을 위해서 두세 명이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죠. 성경 봉독이 끝난 후 앞가슴에 합창단의 로고가 새겨진 하얀 티셔츠를 입은 학생 어린이들 21명이 천사의 소리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음을 선사한 이종욱 집사님이 이끄는 캘리포니아 Children's Choir는 한국민들의 음악성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모든 이들의 희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 가지 양식에 대해 늘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그리고 감성의 양식을 말하죠.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세 가지 양식을 준비하는 인류 샤프들이기도 하죠. 모든 음악가들은 감성의 양식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육의 양식을 위해서는 밖에서 심현진, 심혜진 집사님 가족에서 준비하시고 교회 선교회원들이 함께 브래질리안 바비큐를 구워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정말, 정말 맛있는 점심이었죠. 이제 영의 양식을 카운티 교도소 채플린으로 오래도록 수고하시고 계신 이병희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영의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Staying steady in life's storms, 즉 삶의 폭풍에서 굳건히 견디기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윤병남 동문 지휘자님이 이끄는 천하부고랏, 자칭하는 남가주 서울사대 부중고 동창회 미주 선농코랄이 남녀광학의 장점을 살려서 분홍과 보라의 조화를 이루어 두 장의 티셔츠를 겹쳐 입은 캐주얼 차림의 4부 합창으로 울타리 선교회의 주제곡인 이 모습 이대로 Oh, take me as I am과 I love you lord를 불러서 주여 사랑합니다. 이 두 노래를 불렀어요. 커다란 호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기 함께 뛰어서 노래를 불러서인지 박수 소리가 노래에 비해서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유난히 컸다는 생각을 했지요. 저와 나하나 선교사 남편인 백이속 장로도 천하부고를 다니고 졸업했으니 합창 단원이어서 함께 찬양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도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러고 헌금을 했지요. 헌금 기도는 갈디나 선교교회 단임 목사님이신 이호민 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헌금송으로는 닥터 앤드류 팍 선생님이 이끄는 CTS TV 챔벌 앙상블의 24명의 학생들이 정장을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등장했습니다. 10대들의 싱싱하고 세련된 모습과 전문가적인 학생들의 악기 영주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세계 어느 악단보다 수준 높은 연주라고 칭찬할 만했습니다. 예배 형식의 예배를 겸한 행사였기에 때론 엄숙하기도 했고 때론 웅장하기도 했거니와 때론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에 환성을 지르기도 했지요. 그리고는 우리 이사장님이시고 내년이면 남가주 장로 성가단 단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이 기다리고 계신 김성일 장로님께서 인사의 말씀과 함께 울타리 선교회 소개를 간단 명령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우리 자매가 모든 일을 길거리 그리고 밤거리 뒷골목으로 인도했습니다. 커다란 목소리로 맨발의 청춘을 불렀죠. 우리 동생 나하나 선교사하고 저하고 맨발의 청춘이라는 노래를 듣고 있는 이 노래라면 홈리스 교인들 노숙자들의 삶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리라 확신했습니다. 우리 자매의 노래를 듣는 이들 가운데는 눈물 훔치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띄었죠. 우리 홈리스 교인들의 환호성과 우리와 같은 박수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가 하는 노래를 가사는 알 수 없었겠지만 저희가 번역을 해서 팜플렛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수소리가 유난히 더 컸지요. 마지막으로 미주여성 목사회장이신 백지용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우리 울타리 선교회는 추수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노숙자들과 함께한 추수감사예배는 너무도 은혜롭고 너무도 감동적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양식,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평소에는 모실 수 없는 감석의 양식 셰프들이 오셔서 수준 있는 감석의 양식을 선사해 주셨기에 모두가 만끽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날의 세 가지 양식을 요리해 주신 셰프님들 또한 방송을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미주여성 목회자 여목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 이 방송을 듣고 오셨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청취자님들, 애청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다시금 전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